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OCI가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장 초반때도 두 자리 두 자리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급등 배경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증건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아무래도 OCI 공시 내용이 조가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OCI가 어제 장 마감 직후입니다. 오후 3시 54분께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기업이랑 2차전지 응급제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공시 내용에 따르면 넥시온은 OCI의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거기에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럼 OCI가 이 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설비를 준공하고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 바로 직후나 아닙니다.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초기 생산량은 약 1000톤 규모로 보이는데 OCI 측은 시장 수요에 따라서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2차전지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스치게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2차전지 기업이 아니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보이긴 했죠. 그런데 OCI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급등의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OCI의 응급제 소재 계약에만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날 OCI는 지난 2분기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 한번 보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 줄어든 5,126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307억 원, 단기 순이익은 378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런데 OCI 측에 얘기한 게 정기 보수가 있고 또 이번에 분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36%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하면 OCI 영업이익 이보다 한 100억 원가량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의 공시의 행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 발표 당일에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계약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OCI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오늘도 OCI 주가가 초반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좀 그 동력을 조금 잃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른 거는 사실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좀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고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기업에도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2%대, 4.02%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듯합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살펴보면 제가 방금 OCI 실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 평균 PER을 살펴봤는데 15.87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PER이 뭐냐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예측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OCI의 PER을 평균으로 낮은 10배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2분기 단기 순이익이 아까 387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으로 보면 400억으로 보면 약 1,600억 원 되겠고요. 10배로 하면 이게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OCI의 장출발 전 시가총액이 1조 33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는 거고요. 또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OCI가 지금 2차전지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더 나아질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정호진 기자와 OCI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